아저씨가 빠른 길만 피해가 라디오에서 말 많은 DJ가 쉽게 웃어주는 게스트와 노래는 들지 않지 대화가 길어져 평상시엔 듣기 싫어서 주파수를 돌려달라 했겠지만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없는데 계속 거듭해 네 생각에 음수고를 해 알 수 없는 말의 폭수가 이어지고 굳은 표정이었던 기사 아저씨도 함께 웃는 것을 보니 요즘 뜨는 유행어인가 봐 어쩌면 나는 서인가 봐 끝내 누군가의 신청곡이 소개돼 한때 참 좋아했던 슬픈 노래 저 사람도 혼자 있을까 긴 하루가 잠시 잠드는 곳에 아 네 눈에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슬픔에 부딪히기잖아 네 눈에 앞에 그 얘기야 너무 늦었어 요즘은 정리할 일도 많아 잘 취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술자리를 피하지도 않아 혼자 있기 싫은 걸까 아니면 눈에 띄게 혼자 있고 싶은 걸까 내게 외로움은 당연해 다연 내 곁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나누 가지 내가 있을까 살기 싫은 물음표 다행히도 그때 크게 통화 죽인 목소리로 기가 보네 약속 잡힌 술모임이 취소됐나 봐 전화를 끊고 뭔가 고라진 아저씨는 투덜대고 내 시선을 밑하기 위해 삐뚤어지게 붙여놓은 가족사진 방황하게 되는 건 집이 없어서 혹은 갈 길이 없어서 일까 갈 곳은 많아도 그 어디에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까요 전기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일으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